깊은 거 내놔. 시작해요? 네, 시작해요. 여기 원래 그렇게 시작해요. 나 자리. 이게 몇 리터냐? 그거 1리터. 1리터. 지금 두 마리 기준으로. 몇 마리 기준? 1리터에서 이만큼 남겨. 1리터인데 요만치 남기셔야 됩니다, 요만치. 원장님, 이거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잠깐만 있어봐. 말하느라고 못 봤네. 이만치, 이만치로 하네, 이만치. 큰 칼. 큰 칼, 큰 칼. 간장을 얼만치다가 줘요? 간장이요, 거무티티하게. 아까 그거에서 물을 그만치 넣었잖아요. 김빠진 콜라 색깔 정도 나게. 아까 큰소리 쳤더니. 김빠진 콜라 색깔 정도 나게 하셔야 됩니다. 나 이렇게 안 살았는데. 자, 이제 이거 썰어야 됩니다. 그렇지. 딱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만치. 그렇지, 그렇지. 이만치. 그렇지, 진짜. 아, 그러면은. 물 끓일 동안 부재료야. 홍고추. 홍고추 어슷하게 크게 썰어주세요. 어슷. 홍고추 두 개 어슷하게 크게. 어슷. 어슷. 자, 당근 크게. 당근 아니. 아, 양파처럼 남긴 당근. 아, 양해. 당근 크게. 당근 아니. 아, 양파처럼 남긴 당근. 아, 양해. 양파처럼 남긴 당근. 양파처럼 남긴 당근 찾으세요. 양파. 이거 질게 썰으면 죽는다. 네. 크게. 아기 주먹만 하게 썰어. 아기 주먹만 하게. 자, 자, 자. 자. 와, 끓어요, 끓어요. 끓어요. 넣어. 코다리 넣어. 더 넣어야지. 자, 코다리. 이제 넣으셔야 됩니다. 뭘 넣었어요? 벌려가지고. 세지게 맞았어요. 네. 코다리를 보인다. 왜 여기서 계속 뒷골이하고. 야, 내 거야. 아니, 마늘 자란 거. 마늘? 어. 마늘 넣었어? 네. 마늘 넣었어. 아, 못 봐셨어요? 마늘 넣었어? 아니, 아니, 났어. 잘 봐야 돼요. 지금쯤 마늘을. 아, 이제 마늘 넣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마늘을 넣으면 마늘 향이 다 없어지니까. 아. 자, 그냥 많이 넣으세요. 아, 이거. 이거 넣으면. 거의. 한 4분의 5국자. 4분의 5국자. 4분의 5국자 정도요. 마늘은 2년이 많이. 네. 미카일은 눈치껏 하잖아, 벌써. 아, 생강은 한 반 국자 정도 넣으시고요. 야, 간장 더 줘. 색깔이 안 난다. 그래, 색깔 안 넣어. 예. 그럼 색깔은 어느 정도 색깔 나와야 돼요? 약간 아까 같은. 아까 콜라 색깔. 오, 많이 넣으시던데요? 그래도 안 짜. 그래도 안 짜니까 많이 넣으세요. 색깔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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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다 녹아서요. 그래. 그래. 이거 커피 맞지? 라고 할 정도. 이게. 말 잘한다, 우리 종민이. 잠깐만요. 이거 왜 달라요? 회사가 다른 거예요. 회사가 다른 거예요, 회사가. 깜짝 놀랐어, 지금. 한 회사만 쓸 수 없으니까요. 그 앞에 다시마 두 장 있을 거야. 물에 헹궈가지고. 다시마 물에 헹구셔야 됩니다. 오, 지금 넣는 거예요? 마늘하고 생강, 그리고 다음에. 굳이 마늘하고 다시마 넣는 순서는 틀려도 돼. 너 안 죽어, 괜찮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하실 때는 괜찮은데 저희가 잘못 넣으면 죽습니다.